엔트리 6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온 쇼핑몰인데 약간 멕시코 느낌이 나는 쇼핑몰인데 되게 길다 근데 저까지 있네 아이고 갓난아기 갓난아기 온다 머리 누르면 좀 봐줄까 아이고 근데 무슨 연기가 불렀나? 불렀나? 뭐 연기에 뿌연연기가 나는 거 같아 나가려는가요? 아니 저 매장 안에도 연기가 있고 여기도 약간 연기 있지 약간 뭐 방금 불 났는데 다 정리가 된 듯한 느낌 뭐 입기고 안하더라 뭐 입기고 안해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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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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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세연이 도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난 레몬 볼 거는 많아 근데 살 거는 없어 이건 이렇게 나오면 컵이네 파는 게 아니라 선물 같은 거로 준 건데 나온 거 같아 그러지 않을까 이거는 근데 컵 네 그걸 넣는 거예요 그대로 안에 넣는 거네 파는 게 아니고 미소라면도 있다 떡볶이다 이거 떡볶이 아니에요? 어? 어 슬리퍼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응 좋은 데 데려가 가지고 사라 그래야 돼 어 그럴까? 운명이 운명이 어? 우린 사라 그랬는데 눈에 필름이 있어요 안이네 뭔데? 눈망울이었네 그런 게 마음이 있잖아 음 번쩍 번쩍하네 그 신발이 견뎌 내겠나 내 신발 보러 가자 신발 필요해? 있으면 지금 신는 거 내버려 보고 텐션을 신고 근데 매장이 좀 짭짤이지 초콜라랑 응? 가방도 하나 샀까? 문제는 우리가 가방 두 가방식이 다 되는 구간이거든 응 항상 올 때도 신발은 참 많은데 살만한 게 없어 항상 그랬지 근데 또 운조 오면 또 좋은 거 산대 이거 록사는 사실 그런 걸로 오는 거 같아 이 신발은 좀 잘못 샀어요 발이 아파 남자들한테는 뭔가 모르겠어 여자 같은 신발은 뭐 이런 신발인데 그때면 못 신는데 발이 안 들어가서 그럼 결국 뭐 이런 신발밖에 없어 입을 딱 치고 방안했는데 방안해 이거 여자 같은 신발 아는 게 아니잖아 응 맞다 저 많이 있는데 한국가서도 신을 만한 게 있나 그래 널 쓰고 싶다 나도 근데 이거 언젠간 또 발 아플 거야 항상 결국은 골로 뭐 이런 걸 골로 너는 발 이쁘서 내 고생은 몰라 이런 건 이런 건 어때 할머니 같아 핸드백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업무용 좀 아이가 이렇게 큰 걸 갖고 다니는 건 내가 못 봤는데 어떤 건데 로스가 좋은 점은 담았다가 나중에 빼면 돼 이것도 이쁜데 그치 내가 방을 왜 골라요 어? 이거 똑같은 거다 어? 똑같은 거 짠 이게 좀 커 약간 커 똑같은 건데요 똑같아 보이네요 근데 이런 거 어떤 거 들고 다녀 이런 거 쓰고 다녀요 도시락 가져가야 돼서 그럼 예쁜 거랑 골라라 아니 근데 나 있어요 가방 벌써 쓰는 거 있는데 왜 사요 또 이거 세 개 중에서 두 개 골라라 이런 거 안 사라 이런 거 안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건 안 이쁘나 평소에 써야 되는 거는 이런 게 나아요 그래 이런 거 들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어디 갈 때 예쁘지 않아 골라 골라 얘 뒤에도 있고 세연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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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스는 어때? 갖고 싶어 하는 거 없잖아 사주기 어려워요 그래 선물은 있잖아 그냥 사가지고 주면 자기가 쓰든지 말든지 버리든지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선물이라는 건 버리든지 팔아야 될까요 이거 맞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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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와라 이런 날이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주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골라 사인이 대박이네요 멋지지 않나 재현이 하나 사줄까 노란 게 좋아하면 모래 되게 강해서 뭐가 강한데 그래도 이쁘지 않나 이거 뭐 모양이 좀 웃기지 이거 마음에 들어 하면 뭐 찍어가지고 한번 보내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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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생각보다 크는데 아 많아 몇 시에 가야 돼요? 여섯 시 반? 여섯 시 반? 오늘 산 거는 신발 두 개 쓰레퍼 한 개 가방 한 개 요기간이 이런 거 없나 내가 살 바하니까 집에 큰 거 있어요 이런 거 공인데 이건 공이 누들이다 꽉도 꼭 중국집에 그런 거처럼 있는 게 없어요 여기는 여기 어디 저번에 어디 있네요 이거? 맥주에요 아 그러네 맥주네 그게 이건 맥주 같아 이런 건 뚜껑이 없으면 어떻게 사실래 이런 건 괜찮은데 그냥 물인데 물인데 맥주처럼 만들었는데 이름이 리키도떼씨 오늘의 디너 먹으러 갑니다. 이름이 뭐랬지? 도시어부? 도시어부로는 안와라. 내기하자. 안주벨트 내도록 하세요. 한국에는 학부 졸업밖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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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망고, 인절미, 커피, 크랜드사 먹방 조금 작은, 조그맣네 이건 응급빙수고 인절미가 미숫가루 떡이에요? 떡에다 콩가루를 묻힌거야 미숫가루가 뭐에요? 복식은 다른거 말려가지고 복식은 콩가루를 잡고 이거는 미숫가루에요? 미숫가루는 인절미 인절미는 이게 인절미고 이게 인절미 떡? 떡이고 이건 미숫가루 얘는 미숫가루 맞네 인절미 가루가 아니잖아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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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